싸이의 겐지스강 뭐다? 동신도다 여기가 제 유튜브 채널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상한거 봤거든 어디갔노? 나름 체계적이다 아지아 손맛도 추가하고 나도 저거 사줘 오오오 뭐야 뭐야 우리 손들어 손들어 우리 손들어 손들어 어휴 그러이 이게 저녁에 나와도 뜨겁네 가트 슬슬 보이네 생각보다 가깝다 가트 내려가면 좀 덜 덥겠지 어 아 이거 뭐 다른건 같다 오케이 오케이 어 벌써 빙쎄들라카고 어 이게 다 뿌잡으러 온 사람들 아니야 벌써? 아 맞네 맞네 아 뭐 다섯시인데 벌써 모이냐 두시간 뒤에 하잖아 아 짜리 다 짜리했다 다 싹쓸기했다 아 얘들은 막 하네 이거 찍으면 돈 줘야 되잖아 어 그렇지 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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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 빨리 가자 simplement 우리 여기서는 사진 찍어주는 거 좀 자제해야겠다 어 지금 펼치 못 할 수 있어 여긴 근데 진짜 완전 관광지다 아 이 더운데 잠이 올까 비참하고 뭔데 어제 한숨도 못잤는데 이런것도 파네 아 이거 디아 아 디아다 디아 그래 이름 아 어제 소원 한번 빌었기 때문에 이게 청결하다면 먹고싶다 아 아니다 돈 받은 손으로 수박 들고 지금 하고있다 아 아 안된다 잘 봤다 와 저거 뭐야 허얀데 뭔가 봄바다 내는 그런거 같은데 아 시원하겠노 자들 시원하겠다 나도 수영국 좀 챙겨올걸 에이 안됐다 여 뭐 간이 수영장 만들어놨네 와 진짜 그냥 제대로 해놨는데 어 그 호주 생각나지 않나 하하하하 거기 아 예 어제 탔어요 예 어제 탔어요 수영장 좀 탐나나 나도 겐지스강에 몸좀 팜탐 가봐야될깐 진제가 많아가지고 안되 피부병 걸려 쭈욱 해놨다 수영하라고 잘 되어있다 왜 가던길 돌아가시죠 싸이 먹고싶어요 하하하하 꼭 먹어야겠나 더운데 어 아 이거 줄인가 아닌가 어 줄이야 싸이 하오머치 아 50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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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두잔 여기다 난 여기 먹고싶은데 아 그래 난 여기 먹을래 여기 여기에 줘 어 거기 줘요 전통방식으로 먹자 알겠다 알겠다 안 뜨겁나 어 괜찮은데 겁나 뜨거운데 어 여기 어 천연 테라스 있다 어 그 지리노 한잔 먹고가자 아 짠 오우 맛있다 오우 잘한다 어 15루플밖에 안했는데 짜이에 겐지스강 뭐다 신도다 하하하하 예쁘다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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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땡큐 징구 징구 아 내가 예쁘대 하하하하 헬로우 아주 바다가 예쁘다 인거지 하하하하 아 너무 비관적인거 아이가 하하하하 여기가 어제 선제 말대로 진짜 좀 리모델링 했나봐 어 진짜 깔끔해 아 좀 진짜 다 깔끔하네 본인들 총 들고 있네 진짜 무섭다 오오 빡센데 어 저기 밑에도 총 들고 있어 아 맞네 저기 밑에도 오 다 총 들고 있다 와 와 연기 봐라 와 자욱하다 어 이까지만 와도 지금 열기가 좀 뜨겁다 냄새도 그 매쾌한 연기냄새 아 그런게 벌써 나 응 나 코가 막혀가지고 여기 화장터가 일단은 시체를 물에 겐지스강 물에 먼저 씻는데요 저기 씻어서 나오시는 분들 계시네 시체를 덮는 거는 남자는 황금빛이고 여자는 자줏빛 천으로 덮는데요 네 그리고 덮어서 나무에 이렇게 얹인대요 쌓아가지고 네 이렇게 불을 태우는데 잘 사시는 분들은 좋은 향나무를 많이 넣고 또 못 사시는 분들은 저 향나무 덜 넣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 3시간 반 정도 그렇게 시체를 태운대요 3시간 반을 태우고 나면은 이게 3시간 반을 태우고 나면은 여자는 이제 골반뼈가 남고 남자는 가슴뼈가 남는데요 남자는 좀 마음이 강하고 단단해서 그렇게 남는다고 하고 여성은 아이를 남는 그런 가정적인 의무라고 해야되나 그래서 골반이 잘 남는데요 그리고 화장터에는 여자는 출입이 불가능하대요 여자는 마음이 약해서 이제 운다고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을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우는 자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렇게 나무 지고 가시는구나 여기 나무 엄청 많이 쌓여있어 아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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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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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유튜브 채널 아 아 유 유튜버 오 오 여기 이렇게 나무 창고가 있는데 여기서 나무를 구매하나봐요 여기에 수를 달아가지고 아 이게 추구나 그렇게 무게 계산해서 타는가 봐 그렇구나 인도인들에게 바라마시는 되게 특별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인도도시에서 아픈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임종할지 대충 느낌이 오니까 미리 바라마시에 와서 죽음을 맞이한대요 준비를 한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 인생이 진짜 얼마나 아름다웠든 또 얼마나 뭐 비참했든 죽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 어 여기에 그냥 3시간만 태워주면 끝나는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인도 사람들도 죽음이 슬프다 나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다 생각하는 거죠 응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 죽음이라는 거는 뭐 무섭지도 뭐 안 무섭지도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인생의 섭리라고 생각한대요 응 맞아요 이 골목 시체도 많이 지나다니고 오토바이의 소외에 와 완전 아 잘한다 잘한다 와 대본돈이다 대본돈 여기가 블루라시구나 와 아 여기도 사람 많다 사진도 진짜 많아 여기도 인기도 많아 와 왔네 아 인기도 많아 인기도 많아 인기도 많아 여기 사람 많아 아 여기 바로 시원 날씨 있네 응 근데 저기 생각보다 조용한데 어 더 사람 많은데 갈까 그냥 여기 가자 블루라시 가자 좋아 한국말도 잘하고 아저씨가 착하게 생겼어 여기 여기 먹을게요 예 여기 혼자서 여기요 아저씨 아니었네 되게 젊다 총각이야 총각 와 사람 진짜 많아 많다 와 나는 딴 거 없다 야 망고라시 이런 거 없나 아 망고라시 어 아 뭐 섹션 있네 야 섹션이네 아 망고 어 망고 망고 망고라시 90원 어 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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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원 망고라시 원 바나나라시 비쏠 비쏠 쩌는데 이 집도 꽤 괜찮은데 어 잘 시킬 것 같다 망고고 바나나 응 환절히 해보시지 음 이 집도 엄청 달달해 아 그 설탕 좀 많이 넣은 맛인가 응 아 난 맛있어 그 바바라시라고 하고는 좀 어떤 데 바바라시랑 크게 특별히 다른 게 없는데 근데 그 라시 위에 그 건더기 같은 거 있잖아 아 그게 없다 아 이거는 또 건더기 있는 거 같은데 이 건더기 아니야 어 그렇네 어 허연 거 그 뭐 치즈 맛 나는 거 그런 거였던 거 같은데 맞아 달달해 어 진짜 바바라시랑 많이 차이는 없네 응 근데 맛있다 응 맛은 진짜 둘 다 맛있어 바바라시가 양은 좀 더 많잖아 어 내가 이상한 거 봤거든 어디 갔노 내 빨간 거 봤어 아 여기 있네 바로바로 이게 있잖아 어 한 통에서 다 만들어주나 봐 어떤 어 덤이다 덤 그래 와 그냥 별거 없구나 다시 만들어 놓은 거에 아 이거를 이게 치즈 같은 거구나 얼음 위에 시원하게 해놨네 하하하 나름 체계적이다 이게 아지아 손맛도 추가하고 짭짤하이 하하하 어쩐지 짠맛 나더라 하하하 하하하 저기 아몬드라시 이런 건가 응 저것도 맛있겠다 오 여기에 손 닦네 이거 안 빨았을 거야 하하하하 이제 시수건 가는 거다 저기 시수건 시수건 하하하하 와 혼돈이다 혼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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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큰길보다는 여기 골목이 낫다 좀 더 덥긴 해도 이게 속시끄럽진 않으니까 드디어 여기 다시 왔다 이게 처음 왔던 데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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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더 많아졌다 어디로 accounting acity 좋은 유언 rick 다 꽉 찼네 안녕하세요 친구 유운동 구haba 유운동 응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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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셨어요? 1.200원 1.200원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하는데 내가 현장감 느껴보자고 아 현장감 느끼자고? 난 고민되는데 2.200원 2.300원 아 2.200원 아니 나는 좋은 거 1.200원 솔직히 400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렇긴 한데 그냥 현장감 느끼자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니야 아니야 자기야 이쪽에 물 시원한 거 파는 거 같아 아 이거? 뭔가 시원해 보인다 저거 하얀 거 저 욕심나 어 네 네 우와 얼어있어 우와 뭐야 미쳤다 대박 야 저기 저거 좀 봐 아 저쪽에? 어 앉을 때는 없는 거 같아 그런 거 같긴 해 사람 많다 아 진짜 못잡다 멍둥이 들고 있어 멍둥이 들고 있어 조심해네 하하 하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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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쫓아오는데 야 하나 해? 나만 할까? 아 해줘봐라 다음번치 100원 에이 아 너무 비싸다 50 50 50로 할까? 해주자 잠시만 웨이트 웨이트 아하하 준비의식 아하 아빈 아 저렇게 선을 끊는구나 섬태한데 소형 아 아 왙츠 mi 유술 뭐 뭐라는지 모르겠다 몰라 그냥 저거 뜰 시간 하하 아니 나는 괜찮아 바이바이 뭐야? 삼형제야? 헬로우 삼형제 좋은 자리에 앉은 것 같아 이종동 좀 괜찮은 것 같아 이종동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아 이래 생겼었구나 이제 왔다 현지인들이랑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데 피부색깔도 조금 내가 어렸을 때 별명이 코가 이래가지고 별명이 인도사라는 것 같아 축제가 저쪽 부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자리 좀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안 보이면 살짝 일어나면 될 것 같아요 이야.. 시기네 시원해요? 손까지 시원해진다 진짜 시원하지? 시긴다 여기 이 축제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온다 이게 진짜 놀랍다 선제씨 말대로라면 맞지? 와.. 사람 진짜 많아 만지고 싶나봐 부러워가지고 아.. 나도 저거 사줘 인마 에잉 왜 쟤만 사줬죠? 에잉 읽읍시다 사나? 아 이제 할 것 같아 뭔가 방송하기 시작했어 어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자 와.. 으아 으아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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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정강 사업 봐 아.. 각수 박수치기 시작했어 끝! 손떡에erek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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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곳은 세상 지나서 내려가고 있어 근데 이곳은 세상 지나서 내려가고 있어 아우 와우 지금 무슨 불경 같은 거 외기 시작했어 이제 진짜 시작됐나봐 이 축제가 이름이 아르띠뿌자라고 하거든요 겐지스 강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매일 저녁 7시에 이 축제가 열리고요 다사시와베스트가트라는 곳에서 저녁이 열리고 다시가트에서 새벽 5시에 일출보면 탈 수 있는 이렇게 오십이 열립니다 이 축제는 내일 아침에 갈 수 있으면 갈게요 에어컨이 안 꺼지면 저렇게 향초에 불을 피웠잖아 그럼 시작을 한 것 같아 저기 보수위에 탄 사람들도 경쟁률 엄청 심해 진짜 잘 어울려 앞자리 올려 와 인간천지다 인간천지 사람 밖이 없다 계속 보트 들어오고 있어 15억이라고 어제 선재가 곧 15억 된다고 그랬어 원래 내가 알기로는 12억 이랬거든 그게 언제야 몰라 그새 이게 옛날 아니야 초등학교 때인가 나 이때까지 여기 12억인 줄 알았어 15억 15억 그 만한 돈만 있으면 아 꽃잎 같은 거 뿌려 이게 원래 덥기도 더운데 입구 밀집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더 덥다 이게 열이 안 빠져 진짜 덥다 여기는 왜 여자만 모여있네 그게 있다 여기 뭐 있나 나도 저거 가야될 것 같아 뒤에 사람 점검 좀 해보자 얼마나 더 왔는지 와 와 왔어 와 와 오 오 뭐야 뭐야 오 우리 손들어 손들어 오 뭐야 뭐야 MC 인도가 나타났다 일렬로 줄 서가지고 이제 진짜 제대로 돼서 지내고 있다 진짜 제대로 돼서 지내고 있다 오오오 오 뭐야 뭐야 어 다들 박수쳐 오 오 오 오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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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것도 일이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삼들 와... 골목만 오면 마음이 부근해져 조용하이 오만 우리 동네는 느끼지 저희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보나 카페라고 있는데 선생님이 보나 카페 추천해 주셔가지고 지금 거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 분위기 있다 오... 여기 왔지? 어...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여기 뭐 차장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아 팥빙수 한식 된다고 그러면 여기다 뭐 맛보고 싶어가지고 와 다 있다 이거 밖에 안돼요? 아 저거 짭이지 싶은데? 어 짭이다 이거 이건 김치말이국수 돼요? 안돼요 시발 인간이 있다 위쪽이 남자고 위쪽 중발이 여자고 아 위쪽이 북쪽인갑다 그런가 봐 와우 미역국 퀄리티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일단 비주얼은 완전 미역국이야 어? 괜찮은데? 네 네 당연하죠 아니 일단 색깔은 뽀얀이 지금 지금 나오는 거 같아 지금 괜찮나봐 진짜 괜찮다니까? 다른 음식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상승하는데? 어 아 여기 미역국을 아 여기 미역국은 대박이다 진짜 무슨 맛인지 알지? 무슨 맛인지 알지? 신출박에서 하는 그 맛이야 네 진짜 맛있어 김치말이 지대로 나와 네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와 진짜 잘 지렸는데? 여기 케찹은 좀 단 스타일인가? 좀 다른 스타일이네 신이 나면서 달콤한 맛 아 이 매운 향의 정체가 여기 라볶이였어 이게 라볶이야 우와 이게 뭐야 이게 거의 뭐 진짜 볶았는데 근데 여기도 계란 후라이 들어갔어 계란을 랍김 없이 쓰는구나 어헣 맵게 양념맛 양념맛이 양념맛이 나쁘지 않은데? 괜찮아요? 떡볶이 느낌은 아닌데 짬뽕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런 스타일 매일 나쁘지 않다고요? 이게 묘해 되게 묘해요 이게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맛은 아닌데 얼큰한 맛은 있어 볶음짬뽕 볶음짬뽕 라볶이랑 다른 스타일이네 볶음짬뽕 스타일이네요 볶음짬뽕 스타일이네요 진짜 맛있네 영육을 낼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진짜 괜찮아 잡채맛 비주얼이 진짜 괜찮은데? 너무 괜찮은데 진짜로? 아 수프 감사합니다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한국인 사람이 좋아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면이 좀 진짜 한국 당면 같아 아 진짜 맛있는데요? 고기 없이 어떻게 이렇게 재현해냈지? 햄이 참emp賴 아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괜찮은거 같아요 ㅋㅋㅋㅋㅎㅎ 와 진짜 만나보고 싶었다고 손 잘라갈까? 저는 한식 먹으면 한식을 못 먹은 사람이 음식을 안 들었다는 생각을 봤는데 이건 미역국 같은 지역에서 한식을 많이 먹은 사람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저희. 잘 자요. 네, 감사합니다.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진짜 색깔 곱다. 네, 가장 점점 타는 것 같아. 아, 그치, 그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땡큐. 네, 감사합니다. 나봉.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